2년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1주택자가 2년 거주한 적 없이 10년간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40% 받을 줄 알았는데 20%만 받게 돼서 난감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2년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1주택자가 2년 거주한 적 없이 10년간 보유한 주택을 팔았을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 부분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년당 거주 쪽에서 4% 보유 쪽에서 4%를 적용받으면 거주는 한 적 없으니까 받을 게 없고 보유 쪽에서 10년 보유로 40%는 받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상담한 사례 중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헌데 이때는 40%가 아닙니다. 1년당 2%씩 10년간 20%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실수가 나오는 이유는 법령의 함정 때문입니다. 사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 요건이 붙으면 어쨌든 2년간 거주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특공 부분에서 실수가 나오지 않는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 거주가 아니고 2년 보유만 해도 된다 라는 쪽에서는 이렇게 장특공에서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장특공이 40%나 20%나 그 20%가 그 금액 차이가 얼마나 된다고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장특공이 20% 차이로 과세가 되는 양도세액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설사 크지가 않더라도 만약 양도세 신고를 세무사님께 맡기시면 실세가 나오지 않으니까 걱정이 없는데 만약 본인이 직접 하신다면 이게 과소신고가 돼서 가산세까지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40%가 아니고 왜 20% 장특공을 적용받는 것이냐 그 이유는 2년 거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가 없는데 왜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2년 거주를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말이죠. 거기에 대한 답은 제가 법과 법령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제95조를 보시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무엇인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항을 보시면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감옥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 입주권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걸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경우는 표1을 쓰겠다라는 거고요. 다만 단서가 있죠. 대통령 0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차익에 다음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표1을 쓰는 거고 대통령 0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1을 쓰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표2는 무엇인지 봐야겠죠. 표1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유기간 쪽에서 1년당 4%씩 최소 3년 이상 12%에서 최대 10년 이상 40% 적용받는 거고 거주기간 쪽에서 역시 1년당 4%씩 최소 2년 이상 8% 그리고 최대 10년 이상 40%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까지만 보시면 아, 법을 보니까 대통령 0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은 표1을 쓴다고 했으니까 내가 대통령 0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되면 당연히 표1을 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보유기간 쪽에서 1년당 4% 거주기간 쪽에서 1년당 4% 이렇게 말이죠. 왜냐하면 이 법에는 그 어디에도 2년 거주를 해라 라는 게 없거든요. 이게 바로 법과 법령의 함정입니다. 그 전에 이 표2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2년 거주는 어디에 있는 거냐 이거는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9조의 4 여기에 담겨 있어요. 법 제 95조에서 대통령 0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고 했잖아요. 그 대통령 0이 바로 소득세법 시행령인 거죠. 관련 조항을 보시면 법 제 95조 제 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 0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고 해서 2년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은 거주를 해야 나중에 양도할 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1년당 보유 쪽에서 4% 거주 쪽에서 4% 1년 최대 8%씩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주변에서 흔히 하는 말들 막 던지는 말들 2021년부터 1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 바뀌었대 보유 쪽에서 1년당 4% 거주 쪽에서 1년당 4% 이렇게 나눠서 적용을 한대라는 말만 듣고 판단하신다면 특히 이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서 2년 거주가 없는 2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경우에 아 나는 1세대 1주택자니까 당연히 거주하지 않아도 보유 쪽에서 1년당 4%씩 적용받는 거구나 라고 장특공 부분에서 실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대통령 0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받을 때 소득세법 제95조 표 2에 해당하는 장특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그러니까 1년당 보유기간 쪽에서 4% 거주기간 쪽에서 4% 이렇게 1년 최대 8%씩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은 거주해야 하고 그러면서 3년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고요. 만약 대통령 0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맞는데 해당 주택에서 2년간 거주한 적이 없다 라고 한다면 그 주택을 나중에 양도했을 때는 소득세법 제95조 표 1에 해당하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년당 2%씩 최소 3년 이상 6%에서 최대 15년 이상 30%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2년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대통령 0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가 10년 동안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그 보유기관 중에 2년간 거주한 적이 없다면 이때는 어쨌든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가 없으니까 양도세 비과세는 받겠지만 2년 거주하지 않았으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1년에 2%씩 표 1을 적용받는 거죠. 그래서 10년간 20%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면 세금을 안 내는 건데 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따지는 거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양도세 비과세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양도가액 12억까지만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집을 팔았을 때 그 판 금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전체 양도 차익 중에서 양도가액 12억 초과분이 차지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산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기존에 올렸던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그 영상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이 9억일 때니까 그 9억을 12억으로 바꿔서 해석하시면 이해가 더 빠르겠습니다. 이렇게 1세대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앞서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가 아닌 2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1주택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 부분에서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